레드필 코리아 남자가 이런 블루필 망상에 빠지는 이유를 레드필 코리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여자 자신도 자신의 욕망에 대해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쁜 남자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순진한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런 착각을 믿습니다. 둘째, 여자가 나쁜 남자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상한 여자 또는 해픈 여자로 보이기 싫어서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순진한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런 거짓말을 믿습니다. 셋째,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페미니즘이 지배합니다. 페미니즘은 마초적 남성성을 거세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신화를 퍼뜨립니다. 순진한 남자들은 이런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블루필은 매트릭스의 망상과 계속 함께하는 것입니다. 레드필은 남자가 매트릭스를 깨버리고 여자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도록 도와줍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많은 여자들이 착한 남자를 차버리고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여자가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믿음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자가 착한 남자를 차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남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열등한 남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기는 이유는 나쁜 남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월한 남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착함과 나쁨의 차원과 우월함과 열등함의 차원을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갑일 때는 남에게 어느 정도는 갑질을 하고, 자신이 을일 때는 갑이 자신에게 시전하는 갑질을 어느 정도는 참고 견디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근력이 센 자는 남을 상대적으로 쉽게 착취할 수 있습니다. 약자가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강자에게 대들어서 대판 싸웠다고 합시다. 약자가 중상을 입거나 죽을 확률이 강자가 그렇게 될 확률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약자가 강자와 맞먹으려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착취를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참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맞아 죽을 확률보다 굶어 죽을 확률이 높다면 대드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겁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인기 있는 자가 남을 상대적으로 쉽게 착취할 수 있습니다. 인기 없는 여자가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인기 있는 남자친구에게 대들다가 결국 헤어졌다고 합시다. 남자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여자와 사귈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기존 남자친구보다 인기가 없는 남자에 만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기 없는 자가 인기 있는 자와 맞먹으려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기의 논리이며 인기도 갑질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우월한 경우에 여자에게 갑질을 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면 우월한 남자가 대체로 나쁜 남자일 겁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면 열등에서 차였는데도 착한 남자였기 때문에 차였다고 우월해서 예쁜 여자를 차지하는 것인데도 나쁜 남자이기 때문에 차지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울 겁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자가 우월하고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여자가 우월한 남자를 선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레드필과 진화심리학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레드필에서는 여자가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를 선호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가 우월한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쁜 남자와 사귀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쁜 남자이기 때문에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사귀는 겁니다. 남자의 우월성과 남자의 이기성 또는 부도독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떤 남자의 나쁜 남자 행태가 그 남자의 우월성에 대한 간접 증거로 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가 그 남자의 우월성 또는 열등성에 대해 확실한 직접 증거들을 통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간접 증거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여자가 어떤 남자의 우월성 또는 열등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가 여자가 기본적으로 착한 남자를 선호한다는 가설과 여자가 기본적으로 나쁜 남자를 선호한다는 가설을 가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남자의 우월한 정도가 같다고 할 때 그리고 여자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여자가 나쁜 남자를 더 선호한다면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나쁜 남자를 선호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연구한 논문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여자들이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긴다는 현상을 보고 여자가 나쁜 남자 자체를 좋아한다고 결론 내리는 레드필 코리아가 성급하다고 봅니다. 여자가 착한 남자를 기본적으로 선호하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착한 남자가 좋다는 여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무작정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자가 착한 남자를 기본적으로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같을 때, 특히 남자가 우월한 정도가 같을 때 여자가 착한 남자가 아니라 나쁜 남자를 선택하면 잘 번식하기 힘듭니다. 나쁜 남자는 여자에게 먹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쁜 남자는 바람기가 많고 자식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나쁜 남자는 아내와 아내의 친족을 착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나쁜 남자의 유전자로 자식을 낳으면 대체로 인간성이 더러운 자식이 태어날 것이며 어머니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우월하다면 나쁜 남자라 하더라도 참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 즉 번식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월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남편의 우월성으로부터 좋은 유전자 말고도 온갖 떡고물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편의 이기성과 부도덕성 때문에 여자가 보는 손해를 벌충해주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남자가 열등한데 하는 짓도 이기적이고 부도덕하다면 여자의 입장에서 그 남자와 사귀거나 결혼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열등성 때문에도 손해를 보고 남자의 이기성 때문에도 손해를 봅니다. 열등한 남자이긴 하지만 착하고 여자에게 일편단심이라면 이것이 남편의 열등성 때문에 여자가 보는 손해를 벌충해주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는 착한 남자 전략을 써야 짝짓기 시장에서 살아남기 쉬울 겁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측면들이 익명적이기 때문에 유능한 픽업 아티스트의 도움을 받아 알파 코스프레를 해서 여자를 속임으로써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여자의 몸과 마음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여자에게 베타로 찍히면 즉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로 찍히면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여자를 붙잡아둘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자의 상승작 짓기 본능이 남자에 대한 연민보다 크기 때문이랍니다. 남자에 대한 강력한 연민 때문에 여자가 남자하고 계속 사귀어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냉정하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챙기도록 진화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드필 코리아는 상승작 짓기를 통해 여자가 챙길 수 있는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고 상승작 짓기를 하다가 여자가 볼 수 있는 손해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다처제인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면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월한 남편으로부터 떨어지는 온갖 떡거물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열등한 남편과 결혼하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손해를 보지만 남편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열등할수록 아내가 남편을 착취하기 쉽습니다.